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db 구축 문제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리스트 언더바 큐라고 저장된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필드 id를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시 id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id 필드에는 반드시 4개의 문자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함수를 이용하셔서 글자 수가 4글자 랜이라는 함수 쓰시면 되고요 id 필드가 글자 수가 4글자 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디 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전 확대 축소 창을 띄었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누른 겁니다 이름 필드는 빔 문자율이 허용하지 않도록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빔 문자를 허용해서 아니요로 바꿔주시고 중복 가능한 인덱스 인덱스에 가셔서 중복 가능으로 바꿉니다 다음 이름 필드에는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필수에서 예로 바꾸시고 전자 우편 필드도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자 우편 필드에는 대부분 영문자가 입력된다 그래서 해당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포커스가 옮겨갈 때 자동으로 영문이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M님 모두에 오셔서 우리는 영 숫자 반자를 선택하셔서 전자 우편에서는 영문이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유효성 검사 설정하셨기 때문에 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입고 물품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요 리스트 언더바 큐 더블 클릭하시고 분실 물품을 더블 클릭합니다 입고 물품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는 아이디 필드는 리스트 언더바 큐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를 참조한다 아이디에서 아이디로 드래그 하시고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아이디 필드와 물품 코드 필드가 변경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필드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고 삭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 누릅니다 다시 한번 입고 물품 테이블의 물품 코드는 분실 물품 코드의 테이블의 물품 코드를 참조한다 물품 코드를 선택하시고 물품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관련 필드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관계 디자인의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입고 물품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에 두 개의 레코드를 입고 물품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추가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추가라고 선택 클릭하시고요 추가될 테이블의 이름은 입고 물품이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에 있는 물품 코드와 아이디와 입고일 이렇게 선택하시면 입고 물품 테이블에 물품 코드 아이디 입고일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현재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작성을 네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작성하시는 커리를 입고 추가 커리 라고 입력합니다 입고 추가 커리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입고 물품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입고 물품 테이블에 추가하기 위해서 커리 디자인에 오셔서 해당된 필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를 클릭하셔서 입고 물품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누릅니다 두 개 행을 추가합니다 예 버튼 누르시면 이제 아까 입고 물품 추가 있었던 두 개 레코드가 입고 물품 테이블에 추가되는 내용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폼을 완성하시는 문제인데요 입고 물품 언더바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이 연속 폼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형식에 오셔서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으로 선택하시고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 스타일에 오셔서 현재는 조정 가능인데요 가늘기를 선택하시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폼 바닥 글에 있는 txt 개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 보기 가서 확인하시면 개수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고 물품 상세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분실 물품 리스트 폼을 하이 폼으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양식 디자인의 컨트롤에 가셔서 하이 폼 보고서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본문에 오셔서 우리 넣고 잔 위치에 드래그를 하십니다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실 거고요 기존 폼은 분실 물품 리스트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물품 코드를 이용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컨트롤의 이름을 하이 폼의 이름을 분실 물품이라고 입력합니다 분실 물품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눌러 주시면 눌러 주시면 하이 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작업하시는 입고 물품 상세 폼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id 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id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는 경우에 이벤트에 가셔서 on 더블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는 경우에 리스트 명단 폼이 나타나서 해당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폼을 보일 겁니다 라고 오픈 폼 하실 거고요 폼의 이름은 리스트 명단 폼입니다 조건은 아이디가 txt id 와 동일하다 라는 조건을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점 점 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 두 커맨드 라고 입력하시고 두 커맨드 오픈 폼 이라고 입력합니다 폼을 열 겁니다 라고 오픈 폼 폼의 이름은 리스트 언더바 명단입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필터는 and normal 어떤 형식으로 폼을 보일까요 and normal 생략하셔도 되고 필터는 입력하지 않고요 조건에다가는요 아이디가 같습니까 라고요 txt id 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단 txt id 는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고 m% 뒤쪽에 가셔서 m%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어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고 폼보기 가셔서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시면 네 해당된 폼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3문항을 같이 살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에 첫번째 보고서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 분실자 명단 보고서를 선택하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분실자 명단 총괄 커리를 데이터 탭에 오셔서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분실자 명단 총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본문 영역에 전체 항목을 그림과 같이 실선으로 테두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두리 형식에 오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현재 투명인데 실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은 정렬입니다 1차적으로 이름이구요 더 아래쪽에 오셔서 아래쪽에 정렬 클릭하시고 첫번째 이름으로는 오름차순 되어 있어요 정렬 추가하셔서 우리는 입꼬이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추가하셔서 물품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1차 2차 3차 이름 입고일 물품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및 그룹화를 설정해 주시고 이름 바닥글에 이름 바닥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소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이름에 대한 보관료의 총액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는 총액을 구하겠습니다 썸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보관료에 대해서 학계를 구해서 어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보관료 필드 입력하시고 확인 형식에 오셔서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통화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TXT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총 이라는 글자를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칸에 스페이스 영어로 페이지 라고 입력하시고 중 한 칸에 스페이스 슬래시 한 칸에 스페이스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페이지라고 한 칸에 스페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할 텍스트를 페이지라고 입력하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섯 문항에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작성하셨는데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구요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본문과 페이지 번호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구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리스트 명단 폼에서 리스트 언더바 명단을 선택하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구요 점 점 점 작성기 누릅니다 저희는 분실자 명단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구요 오픈 리포트 라고 입력하시고 보고서 이름은 분실자 명단이라고 입력하시고 어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를 입력합니다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폼은 저장하시고 폼보기 가셔서 미리 보기 하시면 네 보고서가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 두 문항 살펴 보셨구요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실 건데요 테이블에 가셔서 리스트 언더바 큐 하구요 물품 입고 물품 테이블을 가지고 옵니다 두 개 테이블은 일대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입고 내역이 없는 이름과 전화번호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고 물품에 가서 없는 것만 리스트에서 찾아 가지고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져오시구요 그리고 나서 입고 내역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현재 아이디가 두 개의 테이블을 관계를 설정한 조인된 아이디 필드를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보기에 가시면 보기에 가시면 30개의 데이터가 우선 조인되어 있는 30개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 더블 클릭하셔서요 저희는 리스트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요 입고 물품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보다 더 많은 레코드가 표시가 됩니다 아까는 30개였는데 36개가 표시가 되구요 아까는 아이디 부분에서 일치하는 데이터 아이디가 우리 입고 물품 테이블에 아이디가 존재했던 데이터들만 조회했기 때문에 30개 많은게 데이터가 조회가 됐구요 지금 하고자 한 데이터는요 입고 물품에 입고 내역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이디가 없는 데이터 여섯개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여섯개 지금 현재 아이디가 비어있는 분만 추출하고자 하는데요 음 여기에다가 조건에다가 만약에 이즈널이라고 사용하시면 이즈널이라고 사용하시면 어 보기에 가셨을 때 비어있는 여섯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를 화면에 표시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 원하는 커리가 실행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즈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은 NOT 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NOT IN을 이용해서 어 조건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음 어디에 가서 입고 물품 테이블에 가서 음 아이디를 찾아요 아이디를 찾아요 아이디를 찾아요 그럼 입고 물품에 가서 아이디를 다 가져와요 가져온 아이디에 리스트에 가서 없는 것만 지금 가져온 아이디가 없는 것만 우리는 조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어 이즈널이 아니라 not IN 예약어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작성하셨던 조건을 조금 수정할게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아이디는 가져올 거고 여기서 아까 조인 속성에서 두 번째를 선택한 이유는 리스트에 있는 모든 레코드는 포함하고요 읽고 물품에서는 조인된 필드에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조인 속성을 바꿔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 우리는 조건에다가 아이디라는 조건을 주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음 낫인 이라고 작성하시고요 셀렉트 아이디가 프럼 어디서 어디로부터 입고 물품에 가서 입고 물품에 가서 아이디를 가져와요 가져왔는데 어 낫인 없는 거 아예 없는 것만 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보기에 가시면 여섯 개 해당한 데이터만 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성하셨던 커리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의 이름을 음 입고 오류 신청자 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오류 신청자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문제에 따라서 이제 너를 사용해라 아니면 어떤 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예제에서는 낫인 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낫인 을 사용하셔서 하이 커리로 입고 물품에 가서 아이들 찾아오는 내용으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어 테이블에 가셔서 분실 물품과 그 다음에 입고 물품을 가져옵니다 두 개 테이블은 분실 물품과 입고 물품은 일대 다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실 물품에는 물품 코드가 하나가 있고요 입고 물품에는 물품 코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품명을 기준으로 각 물품별 보관 금액과 입고 횟수를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분실 물품에 갔을 때 그냥 물품명 물품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물품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품명을 가져와서 이름을 물품 이름이라고 좀 수정하구요 표시할 표시할 필드명은 물품 이름 보관 금액도요 보관료라고 필드가 있습니다 보관료를 가져와서 보관 금액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일단 수정하시고 세 번째 입고 횟수입니다 입고 횟수도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품 코드를 가져와서 요약에 가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음 저희는 어 입고 횟수라고 입력하시고 물품 코드를 가져와서 입고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구요 어 그리고 나서 입고 횟수에 대해서 음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해 가셔서 내림차순을 선택합니다 네 다음은 현재 두 개 테이블이 조인 속성이 1번 조인 속성 되어 있으면 두 테이블에 둘 다 일치하는 행만을 가져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일치하는 데이터는 두 개 테이블에 둘 다 존재하는 데이터는 11개가 있습니다 라고 11개만 보이는데요 만약에 조인 속성을 더블 클릭하셔서 분실 물품에서는 모두 가져오고 입고 물품에서는 조인된 필드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물품 코드와 분실 물품 테이블 간에는 물품 코드를 가지고 조인이 되어 있으니까 입고 물품에 물품 코드를 추가해 보시면 다시 보기에 가셨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 걸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물품 코드가 비어 있는 걸 문제에서는 현재 13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즉 분실 물품에서는 모든 물품명을 가져와서 표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셨던 조인 속성을 두 번째로 바꿔 주시고 분실 물품에 있는 모든 물품 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확인차 물품 코드를 추가한 거고요 이 내용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기에 가셔서 물품 이름과 보관 금액과 입고 횟수를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 제시한 내용이 맞게 추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물품별 보관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쿼리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쿼리를 가져오실 건데요 쿼리에 분실자 명단 총괄 쿼리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 물품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보관료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요약을 클릭하셔서 합계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보관료 합계라고 필드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따로 조건은 없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물품명 보관료 합계 나와있는 레코드가 전체 11개 레코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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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보관료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보관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은 네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그 다음 분실물품 입고 물품 리스트큐 음 분실물품이 안 들어왔군요 네 이렇게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고 테이블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분실물품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아이디와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관료를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 조건은 보관료가 800 이상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80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800 이상의 레코드만 이름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오름차순 그 다음 물품 코드를 입력받아서 800 이상이란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를 테이블을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필드는 추가는 하는데 이름이 아니라 물품 코드라는 필드를 추가는 하는데 물품 코드 체크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물품 코드를 입력하세요 검색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물품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그리고 네 그래서 매개변수를 통해서 물품 코드를 입력 받은 다음에 해당된 데이터의 아이디와 이름과 보관료 800 이상인 데이터만 테이블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우리가 만드실 쿼리는 물품 코드 조회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실행을 클릭하시면 물품 코드를 C018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4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예 하시고 왼쪽에 가시면 분실물품 조회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클릭하셨을 때 아이디와 이름과 보관료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현재 작성하셨던 퍼리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저희는 입고 물품 테이블에 가서요 물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입고일의 날짜에다가 2024년에 해당한 자료에 대해서 2024년에 해당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는 리스트 큐에다가 비고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건데 어 두개 데이터에 공통적인 것은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라는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코드에 가서 2004년도에 해당한 아이디를 찾아요 그 아이디에 해당한 데이터에 리스트에 가서 아이디 라인의 끝에 가셔서 비고란에다가 업데이트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하신 작업을 하시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테이블은 리스트 언더바 큐이고요 비고필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 커리 디자인에 업데이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요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은 입고 물품 입고 물품 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은 아이디가 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디에 있냐면 셀렉트 아이디가 있습니까 from 입고 물품 테이블에 가서 입고 물품 테이블에 가서 조건이 있습니다 매월이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입고일의 날짜가요 음 두 날짜 사이 비트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날짜를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샵을 입력하셔서 2004년 1월 1일부터 엔드 날짜니까 샵을 이용하셔서 2024년 12월 31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그럼 조건을 좀 표시될 수 있도록 너비 조절하시면 우리는 입고 물품에 가서 아이디를 찾는데 입고일이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한 데이터의 정보를 찾아가지고 있다면 음 비고란에다가 입고 물품 24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24년 입고 물품 이라고 입력하시고 실행을 클릭하시면 총 6개 행을 새로 고침합니다 라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보실 수 있구요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실제로 업데이트가 된 테이블은 리스트 언더바 큐 더블 클릭하시면 어 비고란에 입고 물품 24 라고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실 수 수고하실 수 감사합니다.